주변을 돌고 가운데로 들어오자 어 일반 자동차 일카 일카 어 일카 버리구요 아 저기 뭐가 있는데 아 말소리야? 아 말소리야 이게 어 아냐아냐 자 이 이동 자 여기에 높은 곳에 누가 집을 지어놨군요 올라가 보자 이 사다리를 붙잡아야 해 이 사다리를 붙잡아야 해 헷 들어가야 헷 어 뭐죠? 뭐죠? 오영테크님 생각감사 아 어 검 이거 그검이다 이거 이거 해적검 해적검 그치 와 돈 많이 나온다 이거 와 이 상자 돈 계속 주나봐 버그인가 버그인가? 앵벌이 짱인데 이거 이거 무한 무한 앵벌인데 이거? 그렇게 빨리 모이진 않는데 그래도 앵벌이 할만하네 어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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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평하냐 여기 이쪽으로 돌아서 어 아 이게 진짜 벚꽃이네요 아 아 진짜 벚꽃이 나와주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일본식 건물이 있구요 이거 이거 케이브맨이지? 케이브맨이고 일본식 건물이 있습니다 가보자 레알이다 이 맨 위에 뭐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가 이쪽 자세 자세 키러티 땅 뜯어서 집 짓고 할 수 있습니다 마크처럼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일단은 제가 여러가지 찾아보는 거예요 처음이라 어 망원경 아 아 어 어 좁아 터졌어 시야가 아직 약간 불편한 점이 있어 시야가 어 뭐야 또 나와? 케이드? 두 개 있었나본데? 망원경 이거 폼이야 볼 수가 없구야 나 어이가 없네 폼이에요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어 또 나왔다 어 오토바이 오토바이 어 검 좀 테스트하겠다 어 검 째다 어 나중에 피치할 것 같아 오토바이 를 또 2,500원짜리 와 개빨라 좋다 좋다 오토바이로, 오토바이로 점진하자 이제 오토바이 혜자다 어 울버바이크 어어 이럴수가 왕이시여 왕이시여 왕을 뵙나이다 1250원 밖에 안한단 말입니까 왕이 왕의 특능 없잖아 역시 왕은 뭐야 이거 터치 되나? 터치 너무 크구나 역시 왕은 역시 신하들이 충신들이 필요해 왕은 그냥 몸만 있을 뿐이야 왕이 한두명이 아니구만 저쪽도 한번 돌고 겉으로 왔으니까 어 어 이거 새로운거 같은데 이게 있었.. 아 있었구나 어! 흑곰 흑곰이 아닌가 흑곰이 아닌가 아 아 아 이거 타야지 참 얘 흑곰샷 흑곰샷 어울린다 어울려 잘있어 잘있어 자 갈게 나는 빨리 아이템을 최대한 아이템을 맡았다 얻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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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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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흑피그 흑피그 아니다 아니다 원래 피그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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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곳에 귀한 상자가 있다니 야 근데 이거보다 뭔가 울프가 더 시 시원시원하게 시야가 열려서 울프가 좋은거 같애 그치? 이거 뭔가 시야가 안열려 시원시원하게 어 가끔가다 이렇게 이런 나무에 붙는 겸이긴 한데 흑돼지 아니라 그냥 돼지같애 어우 붙지마 나무에 붙지마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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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서 말이 떨어지네 자 이 사이는 뭐 없나요? 붙지마 어 뭐 있었다 지금 아 텐트 텐트 스캔 뭐야 아 아까전에 갈라다 안간대? 정말 얼마나 넓은거야 이 얼리옥세스 얼마나 얼마나 넓은거여 이 행복하구만 그래 돼지가 이런곳에 있네 여기를 좀 더 스캔하고 나와야되나 저기까지 스캔하고 끝나면 절로 넘어가면 되겠다 근데 아직도 좀 안가 섬들이 우후죽순이 있어가지고 순서대로 섬이 있는게 아니라 우후죽순이 있어서 어딜 가고 어딜 안간지를 모르겠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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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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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스캔을 데을리야만 권총이구만 어 권총 어허 또 있어요 뭐야 그냥 사과 어 어 아니 이게 무슨 어 어이없는 컨셉이지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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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또있다 야 여기 아이템이 너무 많이 숨겨져있는데 자칫하고 못먹 자칫하다 못먹고 지나치겠어 어 독수린가 저거 독수리는 있죠 와 또 있어 미쳤네 여기 이거야말로 망원경 아닌가 진짜 바지면 좋을텐데 안돼요 허세템이 왜이렇게 많아 자 일단 이제 가겠습니다 다 스캔 이정도면 된것같고 다시 가겠습니다 좋아요 독수리 늑인이 최고다 현재까지는 이속이 빠르니까 야 미긴 최고에요 이쪽맞죠 이쪽맞지 어 아닌데 저쪽에서 왔는데 반대로 가고 있냐나 아 이쪽이냐 아 잠깐만 이게 이게 그래그래 차라리 비행기를 하나 사자 비행기 하나 사서 어 언제든지 날아다녀야겠다 비행기 하나 사서 아이고 여기 이렇게 상자가 도대체 몇개입니까 어 그래 이런 돈이 돈이 많아야지 아이템을 머신게 할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스캔할거야 진짜로 아무리 느낌이 빨라도 비행기보다는 안되는거에요 거의 비행기 스캔력이 거의 최강급이에요 아 저 열은거구나 아 오케이 저 할배드있고 와 이게 무슨 계속나와 안먹을수도 없고 이거 돈이 돈을 워낙많이 줘가지고 하나에 천원짜리 아니 토 Länder 토 이찾 아 아 이차 야 어디로 가야되냐 이거야 이거 거의 맵이 무슨 GTA보다 더 커 맵이 그냥 마인크래프트처럼 무한 아니야 설마? 무한의 파밍 아이템 배치도 무한 랜덤 아니야? 좀 작게 봤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네요 자 여기는 일단 다 본거 같은데가 아니라 계속 나옵니다 예예 계속 나와요 뭔가 이상한데 어 여기는 아까 전에 왔던 데인가? 또 새로운 데인가 여기는? 예 구름도 올라가지구요 아 여기 아까 왔던 데잖아 왜 계속 한바퀴를 도는 느낌이 들지? 이상하다 어 사람을 약간 미궁에 빠트려버리는 그런 기분이야 계속 맵이 도는건가? 나는 분명히 이 벚꽃 반대로 왔는데 왜 또 벚꽃이 나오냐고 그래 용암쪽으로 가자 그럼 용암쪽으로 아 용암쪽으로 가자 여기 야 이건 이제 계속 있네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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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먹어야 되나? 여긴 좀 뛰어다녀보자 어 아냐아냐 뛰어 야 나 지금 돈 잃으면 진짜 나 멘붕 와 돈 잃으면 멘붕 와 지금 천천히 하자 아 아 이게 그냥 별거 없네 용암이 이렇게 있고 끝이네 그냥 여기가 여기 다 왔던데지 일록일록 건네던데 그 계속 내려가면 용암 나와서 죽을거 같아서 못하겠어요 돈을 다 떨구거든 죽을거 아 이게 여러분들 맵이 한정이 아니라 무한맵인가요 설마 이거 내가 아까전에 뚫었던거 아니야 이거 내가 아까 뚫었던거 아니야 그치 돌아왔어 돌아왔어 반대로 와 나 길치된 기분이야 새로운 데를 좀 개척하고 싶은데요 와 일로? 일로 쭉가라고 일로 일로? 일로? 여기 새로운 덴가 여기도 왔던데 같네 아 바다 건너 큰점으로 여기도 왔지 여기로 돌아가서 어딘지 대충 기억나는거 같아 아닌데 여기 아닌데 뭐야 뭐 여기는 내가 아까 온 그 건물이 아니라 또 새로운 건물인데 이거는 여기 안와본거 같은데 여기 안와본거 같은데 그치 여기 새로운 건물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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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잖아 아 나 어디로 가야될지가 지금 스트레이트로 가라고? 기다려봐 아 이거 경찰봉? 어? 바주카? 이런 혜자템이 이런 혜자템이 간다 와 그래 이거야 이마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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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지? 자 그러면은 여기는 다 받고 자 이거 미니맵이 없나 이거는?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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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되나? 여긴 뭐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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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웬단섭인데요 진짜 리얼 웬단섭 와 이거 어디로 갔어야 되지? 아 이쪽에 뭐있다 이리로 가죠? 어디직선 여기 아까 왔던데가 어 어 새로운 데다 어 글로 가라고? 어 이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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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래 이리로 가래 이리로 그래 이런게 떠줘야지 그래 흠 게임이 알려주는 클라스 얍 아이 좋아 어 잠깐 너 어 타조다 타조야 잠깐 타조야 F? F를 누르라고? 타조 아니야 타야돼 타조 타야돼 왜 F를 누르라고 나와있지? 타조야 아니야 너 여기서 죽여야되나 이거? 2 그라치 어 버그로 물 밑으로 들어간거 같은데? 와 와 와안 와안 굿 투 왕왕왕 어 뭐야 공격 불이 공격 너는 어떻게 없는 데가 없네 너는 너는 어떻게 없는 데가 없네 너는 사람을 공격을 안하네 사람을 공격을 안하네 자 어쨌든 타조 게이득 봤구요 음 1750번 타조 흠 너무 작은 섬이었다 그 다음 섬으로 여기 맞겠지? 여긴 가을이구나 너무 또 큰 냄새인데 이 게임 너무 방대해 어 어 거기 알았어 잠깐만 여기는 내가 왔던데냐 그러면? 여기도 보고 가야될 것 같은 느낌 드릉 들면서 여기도 왔던데? 아냐 찾아 이제 어딘지 알아 여기도 안왔던덴데? 이게 또 아직 컨텐츠가 달지가 않은 게 새로운 게 계속 나오잖아 새로운 동물하고 계속 나와 새로운 아이템이 아 그냥 스워드 어 위로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는 아니구요 내려가구요 비행기가 있기가 좀 편합니다 이제 뭐 짜잘한 것들은 버리고 큰 것만 먹자 이제 흐흐 헤헤 뭐가 이렇게 먹을 게 눈에 계속 띄는 거여 진짜 개부자된다 나 지금 핵부자가 그냥 아니 또 있어 야 야 여기 거의 어 거의 우리 동네도 이렇게 보물상자 많아서 그 안에 이렇게 돈 들어있었으면은 맨날 산책할텐데 아 끝났네 드디어 자 이 저쪽은 근데 가봤던 데인가 확인만 좀 해보고 계속 새로운 게 나와버려요 또 안왔던 냄새인데요 안왔던 아 왔던 냄샌가? 아 안왔던 냄새에요 이렇게 계속 새로운 곳으로 계속 아 미친 개 커 진짜 여기 왔던 데 같기도 하고 어 아니 이건 나 이런 집에서 살아보는 게 꿈이었는데 안왔던 데다 여기 또 새로운 곳이야 정말 놀랐구만 정말 놀라워 또 아이템이구만 아 잉어 피쉬 피쉬 벽에 좀 붙지마 제발 아 늑대인간 아니랄까봐 벽에 오지게 붙어요 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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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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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잉어 와 주변 아이템이 자동으로 라곤 된다 이거 나쁘지않구만 앗 어 누구셔 어 깡패 아저씨 아 모터사이클 메카닉 아 아 아 모터사이클 메카닉이 만약에 모터사이클을 탄다며 으 으 으 으 으 자 똑같습니다 객 똑같애요 으 으 으 으 으 으 어 또 있어요 자 여기까지 바꿔 아까 그리로 가자 그러면 어 으 으 으 으 으 오늘은 아이템 파밍의 날이에요 오늘 지금 사서 지금 나도 아이템 모으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이걸로 컨텐츠를 하라는건 너무 어 예 무리입니다 어 멀티가 업데이트 될때까지 제가 좀 봐두고 있는거에요 아니 이것은 여기 안왔었냐 여기를 왔었는데도 내가 이런거를 밥먹고 지나쳤단말이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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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 아잇 정신차려 아 그래 여기서 내 기억으로 저쪽에 검은섬이 있었어 어 여기서 이쪽으로 딱 왔을때 이쪽이었나 검은섬이 어디가 있었는데 이쪽 이쪽 어딘가에 검은섬이 있지 않았나 이쪽 아니었냐 이쪽을 보게 했는데 아 템을 사두면은 사망해도 오오 쓸 수 있다 어 이쪽 어디였는데 이쪽 어디였는데요 아니 이거 바다만 계속 나와 어 나 완전 진짜 망했다 바다 바다만 계속 나오는건 좀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 높이 나라도 잘 안보여요 여기서는 하이스트를 적용해서 좀 멀리까지 그치 여기와도 뭐 안나오는걸 보면은 그치 여기왔던데라는 소리야 그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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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 하 하 하 나중에 사둬도 되고 저 집 아까 갔던 데 아니냐? 안 갔나? 모르겠어 이제야 랩이 너무 커서 여기 안 간 거 같은데? 여기도 새로운 여기도 신대륙 인가봐